오늘의 헤드란입니다. 사람의 발목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성능은 세계 최고 순으로 높였는데 3년 전 목함지례로 발목을 잃은 장병이 의족의 첫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선이나 케이블 등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배터리 없이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어디에나 쉽게 부착할 수 있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달을 향한 각 나라의 기술 경쟁을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드러내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를 바꾸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판명한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힘을 내는 로봇의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로봇의족은 내년 3월부터 판매 예정인데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장병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쪽 다리에 로봇의족을 찬 사람이 일반인처럼 걷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입니다. 김 중사는 재발 훈련 후 의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의족은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 걸음걸이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의족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 발목이 움직이는 로봇의족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연구진은 로봇의족 발목에 모터와 스프링을 적용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면서 무게는 해외 제품보다 0.4kg 줄인 1kg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로봇의족이 땅을 차는 힘은 세계 최고 제품과 같은 150Nm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의족은 세계 최고 수준 제품 대비 동등한 힘을 내면서도 크기와 무게는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로봇의족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시간 동안 보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액과 연동해 로봇의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도 8천만 원 상당인 외국산 로봇의족의 4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구진은 배터리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로봇의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체온증 사망자가 열흘간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17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48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4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자는 지난 4일 경북에서 처음 발생했고 지난 7일과 9일 충북에서 1명씩 10일에는 전남에서 1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아직 적응되지 않아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저체온증과 동상을 예방하려면 방안과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고 수술별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았던 건 심장 수술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3개 주요 수술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수술 환자는 155만 명으로 2016년보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백내장이 37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액, 척추 수술이 각각 18만 6천 명, 16만 5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3개 주요 수술 진료 비용은 모두 5조 2천여억 원으로 2016년보다 3천억 원 늘었고 건당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든 건 심장 수술로 2천8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하루 평균 출생 인원은 179명으로 통계를 낸 뒤 처음으로 2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시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2012년 하루 257명이던 신생아가 2016년 206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27명이 줄었습니다. 또 65살 이상 노인은 136만 5천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3.5%나 됐습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지금 속도로 볼 때 올해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의 원인은 합선이나 과부하 같은 전기사고로 추정되는데요. 국내용 구진이 전선이나 케이블 등 전력설비의 과열 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전원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지사 화재. 방화나 테러보다는 합선이나 접촉불량, 과부하 같은 전기적 요인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는 화재 감지 시설이 있어 초기 진화가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광케이블의 과열을 미리 감지하는 센서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내용 구진이 전선이나 케이블 등 전력설비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전원 온도 진단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전선 주변의 자기장을 모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자가 발전 방식이라 배터리 없이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전력설비 어디에나 쉽게 붙일 수 있는 무선 구조로 최대 15m까지 무선 측정이 가능합니다. 온도센서를 직접 전력설비에 접촉하는 방식을 적용해 정확한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장치는 중소기업의 기술료 1억 원을 받고 기술이 전됐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기존 제품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온도뿐 아니라 전류나 습도, 진동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복합 진단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원료를 설계, 제조하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핵연료 가공 사업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해 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경수로형 원전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에 제3공장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안전성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신고리 4호기에 세척수 펌프 출구 배관에서 미세한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이 보고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대한 보수 교체 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화제 인수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인류 최초의 달의 뒷면에 착륙할 중국의 창화사우가 발사에 성공했는데, 달 탐사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탐사가 의미가 있는 게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구에서는 달의 안면만 보이잖아요.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달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돌고 있는데, 달의 자전축 입장에서는 자전을 한 번 한 것이고, 같은 시간 동안 달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돈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스스로 한 바퀴 자전을 한 건데,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는 27.31로 똑같아요. 이렇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와 같은 것을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 때문인데요. 원래는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보다 조금 더 빨랐는데, 이 만유인력의 자전주기를 좀 늦춰가지고, 공전주기가 같아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달 뒷면에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1959년, 구수련의 루나 3호가 사진으로 전송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탐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달의 뒷면하고, 지구하고 직접적인 통신이 안 돼요. 그래요? 달의 뒷면이 지구에서 안 보이잖아요. 직접적인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탐사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달의 착륙선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앞서 지난 5월에, 통신중개 위성인 최차우를 발사했었죠. 최차우 위성은 달의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양식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 탐사하면 아무래도 인류 최초로 달의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들, 어떤 국가가 있었나요? 달의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딱 3개국밖에 없어요. 아,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요? 그 가운데 유인착륙, 그러니까 우주인이 달의 발을 디딘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거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주분행 강국이라는 건데, 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는, 제2의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일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는 화성에까지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달 탐사 계획에 나서고 있고, 또 급부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시아 국가면 방금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발사한 건 창어 4호인데, 중국은 이미 2007년도에 창어 1호를 달에 발사를 했었죠. 달 궤도 탐사선이었는데, 이 창어 4호 발사에 이어서, 2020년까지 창어 5호를 발사를 해서, 달에서 직접 시료를 수집을 해와서, 지구를 가지고 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인탈 착륙을 시도를 하고, 그 이후에 유인탈 기지를 건설하겠다. 목표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달에 처음 탐사 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일본도 이제 2030년쯤에는, 달에 유인착륙성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중국과 일본은 원래 전통적인 강자니까, 크게 의아할 게 없는데, 흥미롭게도 인도가, 인도요? 인도가 또 우주분야의 강국이에요. 인도는 이미 2008년도에, 달 탐사 위성인 찬드라얀 1호를 발사를 했었죠. 이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 탐사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보낸 거였고, 인도가 내년 3월 정도에 찬드라인 2호를 보낼 계획인데, 2호에는 착륙성도 같이 보낼 원제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2013년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 이자,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화성의 궤도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었죠. 인도에 착륙한다는 그 인도 착륙선은 그러면 무인이겠죠? 당연히 무인이죠. 유인은 무신까지 미국밖에 없고, 중국이나 일본도 한 2030년쯤에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들어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인도, 아시아 국가에서도 경쟁에 좀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아폴로 11호, 그리고 17호까지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달 탐사가 좀 주춤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달 탐사가 원래 처음에 시작된 게 아폴로 11호 계획이, 굉장히 정치적인 요인이 컸어요. 당시에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티를 추진했던 그 이유는, 구슬은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서, 그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1957년 발사된. 당시 미국에서는 우주 탐사에서 소련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했고, 그래서 캐네디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폴로 프로젝트인 거죠. 달의 인류 최초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 프로젝트 성공 이후에 명실공인 미국은 우주 분야 최강국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해냈잖아요. 달 전체에 성공을 하고, 화성에도 로봇을 보내고. 엄청난 임무를 해냈죠. 그러면서 우주 탐사가 약간 주총했었죠, 미국에서. 미국의 여론이, 왜 자꾸 우주에 돈을 뿌리느냐. 그런데 비판 여론이 거세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미국 나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 인도, 일본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미국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다시 이제 달의 사람을 보내겠다. 문 어긴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제2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스포테니크 쇼크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어쨌든 우주과학을 좀 발전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달 탐사도 하고, 화성도 탐사하고, 토성도, 목성도 다 탐사를 하잖아요. 이런 탐사의 기본적인 맥락은 우주 탄생의 신비, 생명체 탄생의 실마리, 이런 걸 찾겠다, 이런 거거든요. 달 탐사 같은 경우에는 달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 달의 내부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알아보겠다라는 과학적인 목적이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달과 같은 지구의 환경에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가져가서 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이런 과학적 임무도 수행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달의 미래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달의 과학자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물질이 달에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헬륨3라고 있어요. 네, 헬륨3이요. 헬륨3. 헬륨3는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데, 헬륨과는 좀 다른 건가요? 헬륨과는 좀 다른, 헬륨3인데,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물질은. 그런데 달에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한 100만 톤 정도가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사실 태양에서 날라오는 헬륨3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요. 다른 대기가 없어서 태양에서 오는 헬륨3가 그대로 축적이 돼 있는 거죠. 헬륨3는 핵융합의 원료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갖고 핵융합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헬륨3 자체가 비방사성 물질이에요. 만약에 이게 에너지로 상용화가 된다면, 방사선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학자들이 달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달 탐사에 불이 붙는지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달 탐사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발사체 엔진 성공했잖아요, 시험 발사체.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달에 궤도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사와 협력을 해서 궤도선을 띄울 계획이고, 거기에 쓰이는 로켓은 미국의 로켓, 스페이스X 사업과로 아마 쓸 예정이고요.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으로는 한 2030년쯤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을 가지고 착륙선을 달에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우주 강국의 바늘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구와 가장 가깝지만 많은 비밀을 앓고 있는 달에 대한 탐사 경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가진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포인트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15개 카드 회사의 카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4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인터넷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4개자 한눈에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모바일 서비스는 내년 2월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체국의 상시 집배원과 택배원 2천여 명이 내년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번에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수는 한 해 공무원 전환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시 집배 택배원 2,252명을 내년에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천여 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4년치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반영해 1년 만에 마치게 됐습니다.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 등을 통해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취급은행이 기존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기업의 대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산업용 송풍기와 배기장치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년 전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IP금융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받아 시제품 제작 등 긴급자금으로 쓰면서 급한불을 껐습니다. 우수 기술력과 특허를 토대로 자금을 마련해 지난해 27억 원, 올해 5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 개량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관련된 자금 소요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금융지원사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9천여 개 기업이 지식재산 금융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 담보대출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수익화하는 회수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조 원대로 5배 이상 늘리게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또 더욱 나아가서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금융지원제도가 기업의 우수 특허를 사장시키지 않고 5년간 일자리 9,400여 개를 새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난해 1,968명으로 7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현재 청소년 음주자 가운데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인 위험 음주율은 2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이나 구매 용의성과 관련이 있다며 음주 교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배값의 흡연 경고 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1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주거시설 화재로 120명이나 숨졌는데 대부분 유독성 연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기를 빨리 감지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집은 아예 감지시설이 없고 있더라도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장 등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가구 등은 비교적 상태가 좋습니다. 유독성 연기만 발생했을 뿐 불꽃이 커지지 않아서인데 잠자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비슷했던 다른 아파트에서도 두 명이 숨졌습니다. 사람의 인명피해는 대부분 사실 열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기를 감지해야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지만 두 곳에 설치돼 있던 열감지기는 울리지 않거나 늦게 작동했습니다. 불을 붙이자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등에 전체 시공하는 연기 감지기나 주택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분 13초만에 울렸지만 열감지기는 2분이나 늦었고 몇 분 더 지나자 불이 크게 번집니다. 시간 차이는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2분이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담뱃불을 붙였더니 간격이 4분으로 벌어졌고 라텍스 매트에 니크롬선으로 점화했을 땐 연기만 나와 열감지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이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은 연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설치율이 37%에 불과합니다. YTN 오승협입니다. SNS 이용자가 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미닝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닝아웃 하면 사실 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커밍아웃 이런 게 생각나게 되고 미닝아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커밍아웃 중에 일부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미닝과 커밍아웃이 합쳐진 거거든요. 미닝과 커밍아웃이요. 미닝은 의미라는 뜻이고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선언하고 표현한다는 그런 거를 미닝아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2018년도를 얘기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로 신적으로 얘기되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불매운동, 구매운동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 했잖아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사표현 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SNS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황보의 경향께도 그렇죠. 네. 저도 무슨 텀블러를 사용하자 아니면 어떤 캠페인에 동참하자 이런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처럼 SNS를 활용해서 미닝아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게 SNS가 진짜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그 방식이 뭐냐 하면 해시태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해시태그 보면은 기호, 샵 기호 있잖아요. 네. 많이 쓰죠. 그걸 하게 되면 그 해시태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 어떤 그런 거를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검색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자 이런 의미로 해시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는 뜻으로 붙이고 0416 이렇게 붙인 게 있었고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이해된 거는 해시태그 다음에 me too 그래서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한 또 자기 의결을 얘기하기 위한 해시태그가 있었죠. 이렇게 정치,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닝아웃, 해시태그 이런 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티셔츠나 가방, 액세서리도 그렇고요.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미닝아웃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패션 같은 걸 통해서도 그 안에 자기 어떤 의사 이런 걸 자연스럽게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가방 같은 데에 자기가 이제 특정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런 문구를 담윰으로써 일종의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슬로건 패션 슬로건, 슬로건을 패션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I'm an immigrant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민자다. 미국에서 주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We are all human beings.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이게 양성이 평등하다. 또는 양성 이외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인권이나 사회 전반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간결한 그런 걸로 표현하게 돼서 사실 소비자들도 되게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세월호 추모 관련 상품이라든지 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그 브랜드가 마리몬드라는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리몬드 굿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금 일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추모 공원 마련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또 스타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그런 상품들을 착용하고 방송에 나와서 많은 팬들도 그걸 따라하게 되고 또 다수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 미닝아웃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닝아웃 자체가 집단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교류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겠고요. 또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위나 행진 이런 걸 넘어서서 일종의 축제장처럼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축제로요? 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차별을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 퀴어 퍼레이드 이런 걸 한 적이 있죠. 매년하죠. 네. 그리고 또 여성 차별에 대해서 다른 작품을 공연하는 그런 페미니즘 연극제라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인천여성영화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닝아웃에 관심을 드는 어떤 심리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들이 많이 전파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요즘은 자기가 되게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나홀로족 1인 가족 맞아요. 이런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특히 최근에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취업 대란도 있고 하니까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잖아요. 그 사이에 나와 관련된 그런 사회 현상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고요. 특히 부조리나 차별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SNS가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기가 상당히 수월한 그런 장소를 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SNS도 그렇지만 최근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또 가치관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은 요즘 젊은 층의 성향이랑도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닝아웃이 젊은 층 사이에서 더 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잖아요. 젊은 2, 3시 개들이 지금은 이제 저마다의 그런 자기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쫓아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낸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미제너레이션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제너레이션이요? 네. 자기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세대에서는 솔직하게 내 의견을 표시하라.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주고 그럼으로써 뭔가 공공적 이익 같은 것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미닝아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몇 가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SNS를 통해서 미투 운동 그런 것들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있겠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최근에 미투가 학교로 들어가서 스쿨 미투 이렇게 확장됨으로써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던 그런 성폭력, 성평등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전면에 나타나게 됐고 오히려 그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로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기업들에서도 이런 미닝아웃에 동참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상당히 상당하게 생각나는데 이게 가구 회사인 이케아 혹시 아십니까? 이케아 잘 알죠. 그게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성분의 85%가 브라질산의 사탕수수로 만들었대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고 훨씬 더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매년 이게 사실 지퍼백이 세계적으로는 약 14억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소재를 바꾸게 됐을 때 그 영향도 상당히 크겠죠. 그러면 연간 약 7억 5천 배럴 정도의 석유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개인과 집단을 넘어서 기업까지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있는 걸 보면 미닝아웃이 긍정적이게만 보이는데 혹시 부정적인 증명도 있을까요? 이게 어느 간에 사실 명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닝아웃,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좀 뭔가 잘못 사용되거나 악용되면 논란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악용됐을 경우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요즘 남혐, 여혐 정말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극단적인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의견 대립에 의해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얘기됐던 어떤 이수혁 폭행 사건이라든지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이런 것들이 남혐, 여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자기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서로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걸 가르쳐서 사실 아까 미 제너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미 제너레이션 앞에다 나트 부정어를 붙여서 나트 미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나는 책임이 없고 모두 너의 책임이야.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좀 지향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자기 표출에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미닝아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인데 첫 번째로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건 다른 것인데 사실 틀린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와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걸 얼마나 성취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거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역지사지하고 사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할 때 정말 나의 주장도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인데요. 일단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반발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의사가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했던 것 때문에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꼭 남을 비난하지 않고도 주장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많은 경우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뭔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법과 제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게다가 특히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나 특정 정당이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미닝아웃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 역시 제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보내지 않은 것일까요? 네, 일단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고려해서 부피와 악력, 장력과 같은 기구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하고요. 새로운 조종사를 훈련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죠. 네, 그리고 무인 달 탐사 기술 향상으로 굳이 사람이 직접 갈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류가 다시 달에 가는 날도 멀진 않아 보입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